아이고아이... 꺼내야... 꺼내.. 꺼내.. 빨리 꺼내... 어우.. 누가 이런 거에요? 자, 가서 사람들 좀 불러. 아 예예! 저한테... 쳐다보지 마! 쳐다보지 마! 보지 마! 보지 마! 빚만 기다려. 어휴, 보지 마. 부럽게 이리 와 지마. 내가 그랬지? 누가 당하는지는 봐야 안다고.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대표님처럼 자기 몸을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시고 또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이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아니 왜 대신 칼을 맞았대요? 잘못해서 미끄러진 거죠? 아니. 그럼 진짜 일부러 대신 칼을 맞은 거예요? 어. 왜요? 나 도서관 갈 건데. 네 그럼 정리하고 거기로 갈까요? 널 뿐걸요. 이렇게는 마음을 물들어가고 있어요. 그대의 그 향기들로. 아니 대표님처럼 자기 몸을 그렇게 끔찍하게 위하시고 또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야 이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. 왜 대신 칼을 맞았대요? 내 세상 물들이 그대. 신입사원 환영이 있잖아요. 그건 다음에 해요. 신입사원 환영이 있잖아요. 그건 다음에 해요. 귀찮아. 숫지한 날. 나.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. 매운. 상담웃. 나. 나. 잘해다 드릴게요.